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험보다는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좀 불안감이 많았을 거예요. 6평 끝난 직후에 바뀐 평가원의 출제기조가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은 크게 어떤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6평에도 어느 정도 변화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평과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 그렇죠? 난이도로 봐도 비슷하고요. 문항 구성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난도 문항들은 배제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리라는 것이 아주 정답률이 떨어지는 초고난도 문제들은 원래 없었어요. 정답률이 낮아 봤자 30% 초중반 정도였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한 30% 후반대 또는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집계되는 것으로는. 그래서 약간 소폭 하향되는 정도? 초고난도 문제도 소폭, 초고난도는 없었지만 고난도도 가장 어려운 문제도 약간 하향되는 그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들은 준킬러 위주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문항의 난이도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였잖아요. 항상 무슨 충격 완화 문제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렇죠? 세게 치면 골프고 멀리 날아가냐?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제외가 되면서 운동량, 충격량 문제 두 문제는 유지가 됐지만 하나는 충격량 위주, 하나는 운동량 보존 위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소폭 상향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고정도 느낌 그리고 기본 문항 난이도가 소폭 상향되면서 유평과 거의 유사한 출제 기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유평보고도 여러분들 사실 큰 변화를 못 느꼈잖아요. 내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페이지에 5문제가 나왔다. 뉴턴역하기 4페이지에 3문제나 있다. 뭐 이런 변화들을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과 난이도는 비슷하고요. 그렇죠? 재작년이 좀 어려웠는데 그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재작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작년이 쉬웠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특히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 맞다라는 것을 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공부하되 다만 문제가 출제된 거 6평, 9평 작년 수능까지 최근에 이 3번의 평가원 주간 시험에서 나온 것보다 문제 난이도를 약간씩은 다 높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모든 시험의 본질이에요. 출제되는 수준보다는 약간은 높게 다만 이제 출제되지 않을 수준으로 너무 높게 공부할 필요는 원래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실전적인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겠지만 모의고사를 풀 때도 약간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이 되는 거지. 수능의 현장감을 우리가 그대로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로 구현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현장감을 어려움으로, 어려움 난이도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불안함 없이 그렇다고 뭐 안일해지거나 나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되 지금의 어떤 방향을 잘 지키면서 부족한 것들 채우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로는 중급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일단 20번이에요. 그렇죠? 20번의 등가스도 운동 문제인데 일단 위치 난이도가 있고 그걸 고려해도 40% 정도의 정답률 또는 30% 후반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것이 이제 운동량 17번이나 19번이거든요. 17번, 19번 둘 다 40%대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고 자기장이 한 50%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50% 초반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얘도 한 50 몇 프로? 50% 좀 넘어요. 경기력은.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률이 50% 남짓에서 이하 문제로 따진다면 한 이 5문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심층적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강의 보시면서 알겠죠? 해설강의도 곧 올라갈 테니까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주시고요. 모든 문제들이 문제를 풀 때 복잡한 계산을 품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특란도 모의고사 특모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식으로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상권 48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1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48, 44죠. 이거 44. 죄송합니다. 34 아니고요. 44입니다. 오타이용, 쏘리. 알겠죠? 44, 37, 29. 이런 식으로 나오고. 34면 참 좋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헛된 희망을 줄 뻔했네요. 44예요. 44. 알겠죠?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출제기조, 지금 발표된 출제기조를 만족시키면서 출제가 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좋아. 최고답률 5를 뽑는다면 일단 첫 번째는 얘인데요. 이게 마지막은 거리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EAS는 VGV 변화를 써가지고 L분의 VGV로 나타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거리해석인데 그 전에는 시간해석을 하래. 여기 시간이랑 여기 시간이 같다. 그럼 평균 속력이 1대 3이잖아요. 중간 시점 속력이다라는 거 판단하고 그 중간 시점, 중간 시점부터 중간 시점까지의 평균 속력은 또 여기 BC의 중간 시점 속력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일단 평균 속력이 1대 2대 3이다라는 걸 찾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빨리 찾아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1등급이 갈리지 않았을까? 지금 20번 문제도 2점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 그렇죠? 2점입니다. 20번이. 가장 많이 틀린 건데 2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맞냐 안 맞냐 이게 이제 1등급을 딱 나눴을 것 같아요. 시간해석과 공간해석 같이 물어보는 시공간 통합사고형으로 특특 유형 분석에서 특특 유형 분석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시공간 통합사고형이 요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라고 했었죠. 두 번째 운동량 보존인데 이게 분열될 때 운동량이 크게 똑같다라는 것과 그 운동량 문제에서 운동에너지의 접근이 나오면 2N분의 P제곱을 써달라고 했잖아. 그 2N분의 P제곱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운동량 보존과 함께. 이건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통합에너지 형태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한 물체가 이동하는 걸 내가 공면 유형이라고 했는데 공면 유형이 다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1대 2다. 여기랑 여기 역학적 에너지 손실의 2배 때리면 여기랑 여기 역학적 에너지 손실과 같다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운동에너지 최종적으로 높이 차 H195라고 하면 운동에너지를 MGH골로 표시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MGH골로 표시해서 여기 높이를 차줘라. 마지막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변화를 함께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습 좀 하면 이건 뭐 거의 틀리지 않았을 거야. 정답률은 그렇지만 47%로 위치 난이도도 있고 아직 이 수준까지 못 올라온 친구도 있는데 문제 난이도는 되게 쉬웠습니다. 자기장 문제는 각 지점의 자기장을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얘가 정답률 50%쯤 나오고 있는데 얘를 변화를 잘 이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A랑 B의 자기장 차이는 P가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은 변화가 없거든요. A점과 B점은 Q도 같고 R도 같고 그렇죠? P에 의한 거. P가 만드는 자기장의 차이가 합성 자기장 차이를 만든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를 보게 되면 B와 C의 합성 자기장의 차이는 누가 만드는 거야? 그때는 Q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활용해서 두 지점의 차이, 변화량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습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안 되면 각 지점의 자기장들을 다 알아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의 자기장의 변화 B, C의 자기장의 변화 그걸 효율적으로 연습했으면 좋았겠다. 자기장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정적 상황과 동적 상황. 얘는 동적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적 상황처럼 보이지만 R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니까 약간 동적 상황의 영역으로 변화를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력 문제인데요. 이거는 C가 받는 힘이 여기 B를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C가 받는 힘이 여기서 크다라는 것만 가지고 A, B가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이한테 힘을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돼. 물론 그걸 정확하게는 해설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B는 A와 같은 양전하다라고 문제를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경우의 수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찾아서 풀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전기력이 더 크다고? 그럼 B랑 A가 얘한테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겠네. 여기 있을 땐 반대고요. 알겠죠? 그래서 B는 양전하다. 그럼 바로 A가 힘을 오른쪽으로 받으려면 음전하다. 이렇게 뿔마라는 걸 빨리 찾아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력도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에 연장선상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출제문항수는 965로 출제가 됐어. 965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1단원에서 뉴턴역학이 6문제가 나온다. 6문제 중에 지금 봐봐. 정답률 50%이 많이 아니 3문제가 다 뉴턴역학이다. 그래서 4페이지로 뉴턴역학 3문제를 뒤로 뺐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6평부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튼 어차피 지금 뉴턴역학은 항상 중요하다. 이거는 뭐 수능의 역사 역사죠. 그렇죠? 수능 물리학 1의 역사예요. 뉴턴역학이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준킬러 정도 수준으로 3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남칫되는 게 여기 전기력과 자기장 이게 50% 전후반으로 나오니까 걔들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특특 유형 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딱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특상이 좀 너무 쉽게 나왔어. 특상이 너무 쉽게 나와서 그 부분의 난이도 상향이 약간 예상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 파트 혹시 아직까지도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 아직까지도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개념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항들 학습 방향을 제 커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개념형 문항들을 좀 틀렸다라고 하면 너무 빠르게 풀진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틀렸다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기출을 다시 점검하고 개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앞부분 1, 2페이지에서 막 틀린다는 얘기는 너무 빨리 풀었거나 아니면 빨리 풀지 않았음에도 실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개념 부족일 수 있어. 그럴 때는 기출을 좀 점검하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하반기 때는 수능이 이렇게 임박하게 되면 기출보다는 예상 문제가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개념 위주로 틀린다면 개념과 기출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심층 문항 위주로 틀렸다라고 하면 특택 유형 분석이나 실전 300 같은 전범이냐 아니면 핵심 문항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심층 문항들을 많이 틀렸다 그러면 사실은 특택 유형 분석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주고요. 실전 300은 좀 실전성 있는 문제로 전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지금부터 수능 구평 이후부터 수능까지 이때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이널 기간 동안에 둘 다 뭐 안 했다라고 하면 둘 다 하는 게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체질을 파악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컨텐츠 커리와 함께 둘 중에 한 권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 이미 다 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 부족했던 것들을 회독하면서 파이널을 진행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실전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가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까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빅킬러까지도 출제가 되어 있죠. 빅킬러 지금 1, 2, 3에는 좀 평이하지만 18문제짜리 모의고사지만 이제 4회부터 뒷부분 8회까지는 조금 난이도 있게 18문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실전 연습도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특무 시즌 1, 2, 파이널 1, 2가 30회 정도 빅킬러가 8회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시고요. 시즌 1이 약간 더 시즌 2, 파이널 1, 2보다는 출제 기조가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 더 어렵습니다. 시즌 1이. 그래서 혹시 전체를 다 안 풀었다면 시즌 1을 좀 나중에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학습을 수능 볼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아주 짧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9평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점수, 상향 이런 것들도 점쳐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9평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보완하시면서 수능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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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